대이미아에게 말할 수 있는 건가? 다이미아에게 말할 수 있는 건가? 니키, 들어보세요.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야죠. 지금 너희 둘 다에서 날들고, 다이미아에게 말할 수 있는 건가? 대이미아에게 말할 수 있는 건가? 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나? 우리 다이미아에게 말할 수 있는 건가? 너희는 너희야, 맞나? 너희는 미치올린티야? 난 너무 힘들어 다른 사람은?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함께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, 전화번호를 봤다는데, 죽음, 메이오 스태티엄, 너가? 아, 나, 저녁이 오셨는데, 너가 왜 이리왔냐고? 자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 전불대를 받아가지고 블랙아웃 됐어 오프 자 이쪽으로 아아 숨었는데 설마 처음부터는 아니겠죠? 저장 대수과 중간 부터 중간 부터 이야아 이거 자 이쪽으로 하면 안되죠? 어, 뭐야! 탁! 미쳐버리겠네 으으그그그냥 자 잘해보자 잘피해서 요리조리 다람쥐처럼 생쥐처럼 그냥 잘좀 피하자 어? 탁! 엥 다시 몇번째 가는거야 지금 자 그냥 이쪽으로 쭉가져 오오 자 수워요 아아 숨었는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지나가는데 숨으면 말도 안되게 잡히는구나 말도 안되니까 잡히는구나 말도 안되니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게다가 애들이 있는게 랜덤이에요 보니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 이건 흠 흠 흠 운도 좀 따라야된 따라줘야겠는데 흠 흠 흠 흠 맨 처음에 했던게 가장 멀리간건데 지금 아 맨 처음에 아는거 두번째 두번째 했던게 두번째 했던게 자아 둘중에 간접한다는 게 피 하 으 아 도로인들이 도착했고 도착했고 도착할 수 없어 말하던게 근데 왜? 안달이 된다로 예 그런데 도착해 니키 도착했고 정말 그냥 도착하지 않음 지금 너희들에게 도망간다. 너희들에게 도망간다. 저는 데이미에게 도망간다. 너희들에게 도망간다. 너희들에게 도망간다. 너희들에게 도망간다. 너희들에게 도망간다. 첫번째 관문 통과. 이제야 이제야 좀 니키는 다 아는거지. 아 뭐야! 어떻게 되친거지? 갑자기 나타났나? 아니! 그.. 그것도 안보였는데? 그.. 자.. 오오오오오! 아하하하하하 나.. 야 이건 말이 안되지. 야 저길 하필 또 지키고 있으면 어떡하냐? 야 이 앞에 지키고 옆에 지키고 있으면 이쪽으로 못가잖아. 자.. 자.. 잘해야돼. 집중하고.. 제발 좀 길치지말고.. 인간보다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는데, 죽음.. 메인 스태디움, 이..그거 아는 너가? 나야, 나서 넌 간 수 없었서, 너는 뭐를 하냐고, 내가 찍을 수 없었죠. 어디 계신지 전신하는지 봤나요? 어휴 저 겨우 안들켰네 야아 진짜 갑자기 갑자기 생겨버리니까 자 일단 1차감문을 통과한거같아요 갑자기 생기지마라 아 너무 빨리가면 안될거같애 갑자기 생겨버려 갑자기 앞길을 막거나 갑자기 반대편에서 차가오거나 막 그러면은 난감하니까 자자자 자 이쪽으로 가구요 좋아 좋아좋아 잘하고있어 이번엔 들키지말자 집중집중 운전하는게 아니라 자자자자 빨리가 그냥 빨리가 빨리가 오오오오오 옆으로 돌아서 그쪽으로 돌아서 좁 좁 자 차가 지나가지 말라구 안전복 만들어 놓은건데 자 일단 이렇게 가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Holl dá 자 자 자! 거여다왔어 거지르다 빠져나왔어 하... 됐다 아휴 운전 못해가지고 겨우겨우 빠져나왔네 겨우겨우 지금 시작하나? 생각해봐, 그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바랍니다 그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더 이상해요 에이든, 어디서 가고? 제가 당신과 Jax을 떠나서 그리고 뭐? 그럼 뭐지? 우리 집에서 떠나고... 아니. 내가 말해. 누구한테 말해. 자 외곽지역으로 아예 빠져나와서 어